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 마지막 회차 8월 4일날 본 기출문책 한번 풀어보시죠 가스기사 1과목 2과목은 워낙 유명해요 그죠?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50점 내지 60점 이 정도 목표로 해서 공부해도 충분한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죠? 다 뭐 샅샅이 하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다 시간 다 보낸다 이거죠? 1번 볼까요? 이상기체의 등운 정합 과정 정적 과정과 무관한 거 이상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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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기체라고 하면 점성이 없다 부피도 무시한다 뭐 이런 걸 쭉 얘기에요 그죠? 실제기체 이상기체 이상기체이요 실제기체 이상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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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기체형 아보가트르 법칙 이런 법칙을 다 충족시킨다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에요 그죠? 그럼 보일의 법칙입니다 피부일정 일정이기 때문에 P1, V1은 P2, V2 일정이라고 하면 이 꼴로 놓을 수 있는 거죠? 이 상황, 이 상황 1번,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샤르른 온도와 부피, V는 1죠 이런 애들이 다 적용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T1분의 V1은 T2분의 V2 이 얘기는 뭐예요? 1번 보이러 법칙은 압력과 부피니까 온도는 일정하다 이런 전제를 깐 거예요 온도는 일정하다, 이건 뭐예요? 등온이라는 거죠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같다, 등온 과정이라는 거죠 얘는 뭐예요? 온도와 부피 그럼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압력은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등압이네? 등압 과정이라고 하면 돼요 등압, 여기는 정압이라고 했네 등압이나 정압이네 압력이 같다, 압력이 일정하다 보일 차로부터 이거 합친 거지, 그죠? T분의 PV는 일정 실제 놓는 건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 근데 여기서 이건 가고, 이건 다고 나번 봐요 T1분의 P1 T1, 이 얘기는 뭐예요? T1분의 P1, 여기서 V를 제끼고 P1 이끌어 T2분의 P2 이렇게 논다는 얘기는 뭐예요? V가 일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V가 일정이면 이렇게 씌울 수 있잖아요 V가 일정 이거 V 일정이 뭐예요? 정적 과정이네 최적이 일정하다 1, 2, 3분 다 관련됐다 이거죠 4번 이런 건 없다 이런 건 T1분의 P1, V1은 T2분의 V2 이걸로 놓던지 이걸로 놓던지 이런 걸로 놓던지 T2, P2, V1분의 V2 이런 공식은 어디? 없다 이런 얘기예요 4번이 관련 없는 거다 2번 볼까요? 캐비테이션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라 우리말로 공동현상 펌프 흡입직에 기포가 발생한다 압력이 좀 유효흡입양정 유효흡입 압력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유효흡입양정이라고 할 거예요? NTSAV 대기업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로 할래요 그냥 낙차 펌프와 수조관의 낙차 대기업을 까먹으니까 마찰 손실 대기업 힘을 까먹어 마찰 손실 포화증기압 뒤에 뭐 수도 수도 이런 거 빼고 얘기할래요 포화증기 얘도 물에 들어오는 힘을 저항요인으로 작용해서 까먹는 요인이다 대기업은 정해진 거고 낙차가 너무 크다 공동현상 발생 원인이에요 낙차가 너무 커 펌프와 수조관의 거리가 너무 마찰 손실이 너무 커 포화증기압이 너무 커 그럼 얘들 요인이 뭐예요 이건 뭐 펌프와 수조 얘기고 수조 이 거리가 너무 크다는 얘기 마찰 손실은 뭐예요? 주로 뭘로 결정이 나요? 마찰 손실 큰 이유는 유속이에요 유속의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다시 해서 유속이 너무 빠른 거예요 유속이 빠르다는 얘기는 언제 빨려? 구경이 너무 작아 구경이 작으면 유속이 빨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마찰 손실이라고 해도 되고 포화증기압은 수온하고 관련됐어요 물의 온도 수온이 너무 높으면 포화증기압이 너무 커져 이것도 마이너스 요리니까 수온이 너무 많고 그럼 뭐예요? 지금 이 문제는 발생했다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죠 아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지금 이거는 발생 원인 이거와 반대가 방지 대책이 방지는 전부 반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공동현상이 발생하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펌프의 양정 곡선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만큼은 쭈그러든다 더 훨씬 줄어든다는 얘기지 재정격 압력 정격 유량 유량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왜? 키포가 들어오니까 물로 꽉 차서 펌프에 물이 흡입이 돼야 되는데 중간중간 키포가 난방도 안 되잖아요 물 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배관에서 이게 이게 첫 번째 아니 그래가지고 이 키포가 펌프, 깃을 때린다 소음이 난다 펌프, 깃을 때리니까 망가진다 뭐 이런 건 부가적으로 또 다 잃을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쭈그러져 조금 뺏기 못한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거야 소음, 진동 효율, 저하 기세, 침식 키포가가 때린다는 얘기 양정 곡선의 상승이 틀렸어요? 더 낼 수가 없지 시동차게 물이 들어오는데 양정 곡선 효율이 떨어지고 내려온다 3번 유체 흐름 상태가 표면 상태와 뭐 이건 무차수의 여러 가지가 자꾸 내는데 이 중에서 이것저것 우리는 너무 따지지 마시고 여기서 세 개만 하고 갈래요 레이놀드 수 무차수 중 무차수 어려워요 개념을 다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무차수 중에 레이놀드 수는 뇌관점 그죠?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관성력 점성력 뇌관점 설명 안 할래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답인데 외버스가 있어요 외버스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관 여기도 관이에요 여기는 관 외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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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관점 외관표 관성력과 표면장력 이러니까 답은 외버스예요 4번 4번을 외버스라고 읽을 수는 1번이 시작합니다 1번이 레이놀드 수고 2번이 프루드 수예요 프루드 수 그거 해야 돼요 프루드 수 푸는 관성력 중력이네요 푸관중 뇌관점 전부 관관관이에요 분자는 뇌관점 외관표 푸관중 이 세 개는 암기해 두시는 것이 이게 구체적으로 뭐다 물론 레이놀드 수는 별도 나중에 계산 문제로도 하지만 나머지는 얘들은 그냥 이렇게 암기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외관점 외관표 푸관중 외관표를 줬으니까 답은 4번 외버스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이걸 가지고 또 그럼 외관표 이게 뭐고 이건 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다 보면 항정 없어져요 4번 전형적인 그냥 뭐 큐는 A V 유량 평균 유속 뭐 유속을 구하라고 하던 유량을 구하라고 하던 구경을 구하라고 하던 모든 물 쪽에서는 큐는 A V 니까 A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니까 4분의 파이 D 자승 V 이걸로 내는거죠 모든 단위는 메타계열이 이거 메타계열로 나와야 한다는걸 큐는 메타 삼성 포 세크고 D는 메타로 구경이 메타로 들어가야되요 자승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V는 유속이니까 메타 포 세크 이러니까 메타 삼성 포 세크가 나오는거다 이 단위를 중요하셔야 이것만 조심하면 그럼 어떻게 넣어보면 그대로 넣으면 1시간에 10미터 메타포성 10미터 삼성포 세크인데 지금 아워로 했으니까 1시간에 3600초니까 3600으로 나눠줘야 요걸로 고쳐준거죠 우리 교재는 10 시간당 10미터 삼성포 아워를 줬으니까 세크로 고치려면 3600으로 나눠줘야돼요 은 4분의 파이 안찌름이 안찌름이 구경이 D가 10cm니까 메타로 들어가야되죠 0.1의 좌석 곱하기 V 구하는거에요 이렇게 V 구하면 나오고 단위는 메타포세크가 나온다 문제에서 메타포세크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답 이거 메타포세크로 나오는거에요 메타삼성포세크 메타 메타포세크 만약에 문제에서 메타포세크가 이걸 따르게 요구했으면 그걸 환산해서 답 찾으면 되겠죠